지금 시작할 일이 좀 나기 때문에 고리아포커스 3분 목표입니다. 12월 30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파업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이는 단순한 파업철의 현장 복귀가 아니라 파업투쟁에서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도 말했듯이 철도 분할과 사형화 민영화 저지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사형화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 8천여 명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15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부당한 탄압 조치에 반대하는 투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철도노조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적인 코레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박세 정권은 민주노총 출범 이래 처음으로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하는 그 파쇼적인 야만성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철도노조는 견결한 총파업 투쟁으로 범국민적인 철도파업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는 원칙성과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협의도 열어놓는 유연성을 함께 보여주며 탄압 일변도로 치닫는 박세 정권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파업 투쟁은 철도사형화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운수노조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 투쟁의 전면화, 제2의 6월 항쟁의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12월 28일에는 한파 속에서도 박근혜 정권 이래 최대 인원인 10만여 노동자 민중들이 결집하여 철도사형화 반대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1987년 청년들이 앞장서서 6월 항쟁을 촉발시켰다면 2013년에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급이 항쟁을 앞장에 섰습니다 철도노조의 20일간 8천여 명의 영웅적인 파업 투쟁으로 촉발된 노동자 민중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 투쟁이 제2의 6월 항쟁 국면에서 결정적인 단계로 상승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2의 6.29 선언인 박근혜의 하야 선언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10명의 지도위원들이 1월 2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전반의 후퇴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달라 우리가 그 힘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독재의 끝을 알릴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전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제때 제대로 이뤄진 선도적인 파업 투쟁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제2의 6월 항쟁 정세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노력할 때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포 포리아포프 코리아포 trans전 heat 코리아포스 코리아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